안녕하세요 포크나이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 10월 14일 상한가급등주의 쇼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자 오늘은 상한가가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게 있어요.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를 잡아라. 그죠? 대장주가 상한가를 많이 갑니다. 지금도 보면 한세 예스 이습당 홀딩스나 예스 이십사 같은 경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에 타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면서 곧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는데 역시나 대장주 빼놓고 나머지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예림당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계속 밀렸고 컴퍼니 K 같은 종목도 좀 많이 밀리는 그런건데 항상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이시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드론 관련한 종목 아침에 움직임이 나올 때 다 말씀을 드렸지만 드론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나 제이시형 대장주 대장주가 역시 상한가를 잘 가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이슈 받았던 것들 이슈가 없는 것들은 상한가를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들 이슈가 먹히는 것들 그런거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이 끝났으니까 미국장이 이제 전일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장 관련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아 다우존스 말고 S&P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플러스고 다우 선물도 플러스 저기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땐 오늘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 다우존스 산업지수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급등을 했죠. 0.97% 금리인하 기대감에 은행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권 돌파하고 급등을 해버렸어요. 자 S&P500 마찬가지 신고가 쳤죠. 예 신고가 치고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지금 신고가 바로 앞두고 있는데 어 신고가를 지금 얼마 앞 예 아직 신고가는 아니에요. 나스닥은 근데 요것도 뭐 신고가 칠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대량 물량이 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은 오랜만에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처음에 장이 시작되면서 쭉 밀렸죠. 그죠. 밀렸다가 어 지금 쭉 고점 찍고 장중에 또 밀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변동성이 컸어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선물이 그만큼 먹을 게 많다는 얘기인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왔죠. 요걸로 일단 아마 채우셨을 거구요. 그 다음에 요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4피 정도가 움직였어요. 4피면 4피 정도면 100만원 정도거든요. 한계약을 하면 예 그만큼 움직임이 좋았다는 얘기가 매수겠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매도 여기 매도 요거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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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혼돈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수 매도 짧게 짧게 나왔는데 지금 요렇게 보면 이제 추세는 보여지지만 추세는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예 사드 신호를 한번 보죠. 사드 신호와 추세 신호를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나왔죠. 매도 신호에 매도를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매수 신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자 여기 급등을 했죠. 그 추세대로 쭉 보다가 여기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도 매도 요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야 오늘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렇게만 맨날 나오면 대박나는 대박나는 겁니다. 변동성 크죠. 움직임 정확하죠. 추세 정확하죠. 추세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이런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도 크고 변동성도 많이 나왔죠. 위아래 지금 약 5피 정도 5피 정도면 충분히 먹을만큼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위아래 상승세가 아주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코스피 종목은 코스피는 1% 올랐구요.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반등했어요.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안 좋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뭐랄까 양분화된다고 그러나요? 올라오는 종목 확 올라오는 종목은 확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아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날이었고 상한가도 많았죠. 지금 보시면 오늘 상한가가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종목인데 이 중에서 뭐 예스24는 점상이니까 그렇고 한세 예스24도 높다시지만 실제 삼형 SNC 그 다음에 뭐 한국제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움직일 때 말씀드렸고 제이션도 마찬가지 올라올 때 드론 관련한 종목 말씀드렸고 나이백, 진홈, 한성, 크린떼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라이프 시멘틱 같은 경우도 상 갔다가 떨어진 종목이죠. 상에서 패대기 친 종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좀 많이 간 하루였는데 코스닥은 조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죠. 일단 한세 예스24 홀딩스 예스24가 상가면서 한세 예스24 홀딩스 2등주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한세 MK도 움직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은 조금 올라오다가 빠졌고 한세 예스24 홀딩스 지금 투연상이죠. 투연상으로 해서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자, 한국제즈는 여러 제지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무림 페이퍼 무림 SP 그죠? 무림 페이퍼랑 무림 SP가 먼저 움직임이 나왔는데 나중에 한국제즈가 이슈가 있었죠. 자, 한국제즈 한강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채식주의자 그게 한국제즈에서 한국제즈에서 나오는 종이로 만든다는 뉴스가 뜨면서 그 뉴스가 아니라 이슈가 돌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얘가 막판에 상압가까지 붙었습니다. 제이시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한국에서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드론으로 삐라 뿌렸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한국미록 드론시장 진출 MOU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론 이용 군사작전 지속 하는 것 때문에 제이시연이 대장이었고 코코미 2등주였어요. 나잇백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밋 발표 예정으로 나잇백에 올라온 거고 진우맨 컴퍼니 뉴스 있었죠. 신규 타깃 항암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제에 개조했다. 이것도 세게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얘도 상압가 들어왔고 한성크림택도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장시작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순수인가요? 초순수 그쵸? 초순수를 갖다가 그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죠.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한성크림택이 초순수 관련한 종목으로 상압가 왔고 이거 관련한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TSMC가 지금 독일을 포함해가지고 유럽 쪽에 계속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 이거 TSMC도 이제 조만간 실적이 발표되는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롭게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TSMC 요즘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좋아요. ASMR TSMC 오늘일 수는 없는데 이전에 삼성 SDI 미공장협력사 선정 이슈가 있었어요. 이전에 그게 9월 30일인가 이슈가 있었는데 한 명이었어요. 섬큼섬큼 올라와서 그냥 상 들어간 종목이죠. 자 한세 예스24홀딩스 한강작가 노벨문화상 수상했다는 것 때문에 예스24홀딩스가 있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거고요. 물론 예스24도 점상으로 해서 이거 관련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 한국제즈 같은 경우는 한강작가 노벨문화상 인쇄소 주문 급증 플러스 한국제즈 용류로 채식주의자 그걸 만들었다고 제가 링크도 보내드렸죠. 링크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마카롱지인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제즈가 움직임 나왔고 나중에는 한솔제즈도 이슈가 돌았는데 한솔제즈는 계속 오르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외로 시간외로 3% 올랐습니다. 제이션 이거 한국 미국 드론시장 진출 MOU 체결했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이용해서 군사작전 지속한다는 것 때문에 드론 테마로 제이션 시스템 움직임 나왔고 코코미 이등주 뭐 다른 종목들도 어 몇 종목 드론 관련한 종목들 아까 올라올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음 어 어디있어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진호맨 컴포니 상 들어갔고 한성 크린테 수공이란 SK하이니스 초순수 국산화 공급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한가가 8종목이나 돼요. 점상 빼놓고 뭐 2종목 빼놓고 6종목은 잡을 수가 있었는데 삼양에센시는 거리라인 너무 적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2010년 10월 14일 기관과 외인 같이 산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시간회로도 올랐고 장주계 8% 정도 올랐는데 이거 기관에서 20만주 기관에서 20만주 외인이 50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네요. 이거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죠. 지난번에 5% 9월 20일이 언제예요? 9월 20일 이 날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세게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수 페타시스는 내일도 한번 잘 보세요. 이슈가 좋을 것 수급이 좋습니다. 대한전선 기관이 10만주 외인이 36만주 매수를 했는데 시간회로는 밀렸네요. 대한전선 은행주들이 오늘 전부 다 좋았죠. 하나금융지주가 5% 올랐네요. 그리고 기관에서는 약 29만주 외국인은 33만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하나금융지주 아침에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수급을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거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어디서 샀을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옵니다. 물론 오후장에 밀리긴 했지만 수급 들어오는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수 이거 기관에 같이 사는 거죠. 무조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 이수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계속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와요. 보이시죠? 이게 바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는 종목입니다. 대한전선은 어딜 것 같아요? 대한전선은 여기랑 여기겠죠? 여기랑 여기 올라온 거 기관에 사는 거고 하나금융지주는 여기 나머지는 여기서 다 산 거야 이미 그쵸? 우리 우리 금융지주 아이고야 이것도 기관 외인 같이 기관에서 30만주 외인 270만주 근데 원체 무거운 종목 이래서 얘도 3% 올라오면 거의 상관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은행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한국전력 40만주 기관에서 외인들이 18만주 기관이 40만주 외인이 18만주 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나 은행주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괜찮죠. 하나금융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 두 종목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신한주주를 많이 보거든요. 신한주주 신한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3% 올랐다 빠졌는데 이거는 외인만 샀네요. 자 오늘 기관 외인 어느 종목 누가 많이 샀나 한번 볼까요. 자 필옵틱스 아 필옵틱스도 계속 올라오더만 이거 외인이 20 이거 이렇게 사요 외인들은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37만주예요. 필옵틱스 계속 올라오죠. 예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물량 나오고 시간회로는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하나인더스 이거 막판에 수급 들어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인더스리 시간회로 0.79% 자 외인이 20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LS1렉 이것도 외인들이 20만주 이거 장중에 움직임 나오는 거 말씀드렸죠.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거 수급 들어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고요. KB금융 요즘 KB금융 계속 올라오죠. 신고가 치고 올라왔어요. 외인이 70만주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시간회로는 밀렸어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죠. 아침에 KB금융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풍정밀도 샀는데 영풍정밀은 잘 모르겠어요. 외인이 25만주 정도를 샀는데 언제 샀는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들이 산 것들을 보면 지금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올라온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도 외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뭐 종목을 갖다가 계속 매수를 안하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잡으세요. 아시겠죠.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사시면 충분히 수행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이미지스 아 이미지스도 계속 올라오는 거 봤는데 거리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호가가 텅텅 비어있어요. 이미지스 그래서 수급 들어오다가 패대기 들어오면 패대기 들어오면 패대기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롭틱스 오늘 신고가 치고 올라왔죠. 신고가 치고 움직임이 나오는 피롭틱스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일 신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가 치고 37만주 움직임 나왔고요. 포니링크 이거 뉴스 있었죠. 그거가지고 웨인이 지금 50만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포니링크도 고점 돌파하고 움직임이 나왔고 무림 SP 무림 SP는 시간외로 밀렸죠. 무림 SP 무림 PP 이런 종목은 시간외로 무림 페이퍼도 마찬가지고 동시효과에는 올라왔는데 시간외로는 밀렸습니다. 무림 페이퍼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한솔재지가 올랐죠. 그죠. 한솔재지가 움직임이 나왔고 안암전자가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안암전자 이슈 없이 잘 올라오던데 자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왔죠. 그리고 갭떠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무슨 이슈인지는 몰랐어요. 시간은 1.5% 빠졌습니다. 안암전자 프리엠스 이런거는 호가 텅텅빙 종목이죠. 못 건드려요. 이런거 지금 시간 내렸을 마찬가지지만 이런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물론 100만원어치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상은 조금 위험해요. 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라이프 시멘틱 요거 상에서 패대기 친거죠. 상에서 패대기 친 종목 그 다음에 아이톡시 이거 아침부터 계속 올라오는거 근데 얘도 아이톡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가가 너무 비어있어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참 힘들고요. 지금 올라오면 바로 패대기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오면 패대기를 계속 치는게 보일겁니다. 아까 서울반도체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서울반도체 세게 올라왔고 고점에서 패대기 나왔습니다. LK3향 와우 LK3향 요즘 미친 듯이 올라오죠. LK3향은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자. 여기서 봐도 수급 들어올 때 LK3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으로는 좀 밀렸는데 요거 LK3향도 마찬가지 올라왔고 노을 같은 경우도 노을도 이놈아도 상한가 찍고 떨어진 종목이죠. 그죠. 제가 이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고점 찍고 패대기 고점 찍으면 패대기 수급만 들어오면 패대기 계속 치다가 이제 좀씩 올라오더니 여기 상 찍고 오후장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노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세요. 계속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2014년 10월 14일 상한가급증주 이슈 테마 분석 해드릴게요. 자 삼형 SN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형 SNC는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호가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고점이랑 저점이랑 약 12% 짜리에요. 패대기 엄청 세게 친거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또 패대기 이거 솔직히 매매 못합니다. 매매 못해요. 그 다음에 2차오름 들어가고 여기서도 패대기 겁나 뺐죠. 이거 고점에서 저점까지 6%짜리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컨트롤이 대단하다고 보면 돼요. 예전에 임요한이 테랑 컨트롤 그 이상으로 완전히 종목을 갖고 놓으면서 상한가 간거고 이전에 삼성 SDI 미국 공장 협력사 선정 이거 삼성 SDI 협력사 미국 협력사 이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스24는 뭐 점상 들어갔으니까 예스24 점상 들어갔죠. 투점상 들어갔으니까 뭐 이거는 뭐 거래량 별로 안 터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예스24 홀딩스 한세 예스24 홀딩스 요것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크게 뺐거든요. 그죠. 예 크게 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려서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너졌죠. 그죠. 자 한국재지 한국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여기서 수급 들어올 때 말씀드렸거든요. 얼음 들어가고 바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다 제가 말씀드렸던 맥점이 여기였거든요. 근데 그 맥점을 갖다가 깨기만 하면 바로 올리고 올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여기서 막판에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요거는 종이 주문 인쇄소 주문 급증에서 종이 테마 제지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션 중간에 대장이 바뀌었었죠. 제이션도 쉽지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수급 들어오면 폐대기 수급 들어오면 폐대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올라오면 살짝 밀어버리고 계속하면서 올라오는데 추세선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추세선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폐대기를 쳤다가 막판에 다시 상한가 붙었는데 중간에 코코미 대장을 했었어요. 그쵸? 코코미 대장을 했었다가 지금 맞나? 드론 코코미 대장이었나요? 드론 관련한 종목 아 PC 디렉터가 중간에 대장이었구나. PC 디렉터가 여기서 올라오면서 대장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배장한 다음에 쭉 뺐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렸죠. 이때가 대장이었는데 무너져버렸습니다. PC 디렉터 이거는 이제 뭐 이슈는 끝난 것 같아요. 제이션 드론 테마는 예 그 다음에 나잇백 나잇백 올라올 때 말씀드렸죠. 나잇백 자 지금 여기서 1차 상승 빼대기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쭉 2차 상한가까지 바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나잇백 이거는 글로벌 서밋 발표 예정 한다는 거 비만치료제 개발 성과를 갖다가 글로벌 서밋에 발표한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들어왔고 진우맨 컴퍼니 는 이슈 말씀드렸죠. 진우맨 컴퍼니 진우맨 컴퍼니 이거 이슈 말씀드렸는데 자 얼음 들어간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쵸 계속 고점에서 패대기를 치다가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왔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신규 타깃 항암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수 시 개재 됐다. 이거 정말 좋은 뉴스 거든요. 그것 때문에 얼음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다 막판에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진우맨 컴퍼니 이거 중간중간에 따라 들어가면 죽고 따라 들어가면 죽고 계속 그랬어요. 그쵸 한성 크린텍 한성 크린텍은 수자원 공사에서 SK하이닉스에 초순수를 국산화해서 공급한다는 거 초순수 관련한 종목 설명을 해드렸죠. 그쵸 초순수 관련한 종목 아침에 급등을 했고요.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거 폐대기 7%짜리 폐대기 치고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상한가 까지 아침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눌러주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이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던지는 테마 던지는 종목 이에요. 이미 여기서 음봉을 만들 때 음봉을 만들 때 여기서 매도를 친 다음에 다시 보거나 그래야 되는 종목인데 실제 한성 크린 텍 호가 얇아 가지고 이거 거리량 움직임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있었지만 진짜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얌전하게 얌전하게 양봉을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얌전하게 양봉 만든 게 아니라 위아래로 엄청 흔들어댄 거죠. 그렇죠. 초순수 관련한 종목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이것도 AI 헬스케어 관련한 국채과자 선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올라왔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수급 들어오다가 얼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서 패대기 쳐서 박살을 낸 종목입니다. 예 이런 거는 무조건 매도를 쳐야죠. 코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한국 드론시장 진출 MOU 체결했던 거 자 드론이 DJI 인가요? 그게 1등이죠. 전세계 1등 중국 그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 드론을 중국산 미국에서 중국산 드론을 못사용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드론 관련한 이슈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톡시 포브스 우크라이나 선정 현재 진출 3대 기업 소각되는 건데 이 아이톡시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어가겠네요. 포브스 우크라이나 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아이톡시는 이제 혹시나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어요. 예림당 자 요거 예림당 오늘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예림당 은 이제 끝물이죠. 예림당 같은 경우는 첫날은 M&A 테마로 올라온 거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저기 한강작가 노벨문화상 관련한 걸로 올라온 거고 오늘도 어정간하게 떴는데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그쵸? 요것도 예림당 그냥 보기만 했는데 지금 여기 수급 들어왔고요. 여기서 고점에서 한번 수급 들어왔다 패대기 치고 왔다갔다 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본다 그러면 일단은 예스24가 내일은 상한가가 풀리겠죠. 그래서 내일 단타 한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세 예스24 홀딩스 그 다음에 한국재지나 이런 것들 제2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한성크림텍도 요거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연속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형 SNC는 뭔지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못할 것 같고 한국재지는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오늘 움직임 종목 중에 저기 뭐가 있었죠? 폰트 관련한 종목 폰트 관련한 종목이 한글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너무 막 그렇게 확산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단기 매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산돌 산돌이 갑자기 얼음 들어와가지고 참 당황 나는데 그쵸? 산돌 지금 결국에는 많이 밀렸죠? 여기서 지금 그냥 바로 얼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급등을 했다가 잘 횡보하다가 나중에 무너져 버렸죠. 그죠? 오늘 10월 15일 내일이죠?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여기에 우리가 봤던 종목들이 몇 개 보죠? IQ 그죠? 그 다음에 고려산업 한솔재지 보라 젠백 아 이건 아니구나 휴러 그죠?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죠. 자 성암모 트리얼 성암모 트리얼이 장마감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프로토타입 홀딩스 대상으로 해서 6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답니다. 음 동전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FST 장마감 삼성 파운드리 새카드 CNT 펠리크 EUV 혁신 핵심 소재 개발 성공 기술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FST도 그렇고 요거 CNT 펠리클 예 뭐 어쨌든 요거 삼성 관련한 뉴스고 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요거 한번 올라오나 보세요. 아 이정도면 매수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일 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임 장중에 어떻게 움직임 나거나 보세요. IQ 자회사 커머스 바이오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사업 국가 신약개발 후보물질 선정했다. 이거 장중에 제가 IQ 말씀드렸죠. 뉴스 좋다고 그런데 얘는 보시면 고점에서 패대계 엄청 치고 빼버렸죠. 그런 다음에 시간으로 7% 올랐습니다. 고려산업을 표현해가지고 고려산업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생명 장원인가요? 그 저기 어 식량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왔었거든요. 한일사료도 좀 움직임 나왔고 네 그런데 음 우생 자 고려산업이 시간으로 5% 올랐습니다. 요게 동시효과에도 올랐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물선 공격 재개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나 보네요. 자 농업 관련한 종목들도 고려산업도 움직임 나왔고 미세례 미래생명자원도 미래생명자원도 움직임 나왔다가 얘도 엄청나게 뺐던 종목이죠. 미래생명자원 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화제약 세계 최초 경구형 파클리 탁셀 제재 요거 마신 항암제 리폴 액셀 에그를 중국 판매 본격 한다는 거 요거 3단 매매 거든요. 3일 단일 가 끝났습니다. 오늘 많이 빠졌는데 내일 정상적으로 풀리면 예 어 4% 떠서 시작할 것 같은데 요거 잘 지켜보시고 대화제약 가면 보락 도 같이 보세요. 얘도 오늘 올라오다 빠졌는데 시간으로 4% 올랐습니다. 한솔 제지 한솔 제지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예 요거 3% 올랐는데 4% 올랐는데 단발로 보셔야 돼요. 한솔 제지도 움직임 계속 나오다가 계속 무너졌거든요. 어쨌든 요거 예 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요거는 무조건 단발로 봐야죠. 젠백스 치매테마 젠백스 내일 갭떠서 올라오면 세게 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젠백스 그 다음에 MSC 자 요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물 수출성 공격 재개로 MSC 농업테마 예 농업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플러스 경영권 문제 아휴 동전주니까 넘어가고요. 퀀텀 요거 삼자배정 유상진자 증권 발행 결과를 발표했댑니다. 시간으로 3% 올랐고요. 그 다음에 휴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물물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얘도 휴럼도 동전줄에서 그냥 내일 본다 그러면 FST 예 요거 한번 보죠. FST 이슈 먹히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제약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제약 올라오면 보락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시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종목들은 세게 올라오는데 분명한 건 있어요.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구분됩니다. 그거 명확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하시고 잘 가는 종목도 중간중간 한번 크게 크게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